그 사이에 전화 걸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연락주시면 상담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불러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국 항공우주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3만 1200원에 30%요. 목소리가 좋으신 거 보니까 수익권이시네요. 그렇죠? 네 조금 올랐어요. 네 더 많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이성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은 지금 한국 항공우주 수익권이신데 자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일단은 이 한국 항공우주가 지금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앞에서 이제 급락이 두 번 나왔는데요. 한 번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또다시 한 번 급락 나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급락은 왜 나왔습니까? 그때 보잉사의 납품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주가 한 번 여기 급락 나왔고요. 앞에서 급락 나왔던 것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렇죠?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닷건에서 돌아서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서는 것을 본다면 이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끝까지 드라마틱한 반등이 뭐 5만원 대가 올라간다.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고 네. 우리가 한국 항공우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와 또 상당히 밀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보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한 3만 5천 원 구간 여기 고가 권역 보이시죠? 네. 네. 이런 자리를 뚫기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빠질 때 은봉이 엄청나게 길게 나온 거 보이시죠? 밑에 기관 외국인 빠져나갔는데 이거를 얘네들이 한 번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한 번 끊고 가는 게 맞아요. 네. 그 자리에서는 꼭 이익신을 꼭 하세요. 네. 시청자님 3만 5천 원 기억해 주세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문자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013-3366-8288번 다시 한 번 안내 도와드리면서 70 최초 카운트 시작됐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청담러닝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65번님이 청담러닝 문의하셨는데요.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담러닝이 일단 오늘 11%가 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기업이 실제적으로 이분이 한 2만 원에 지금 사셨어요. 2만 원에 사셔서 본정가를 갔는데 안 파셨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고 나는데 지금 주가가 또 빠졌는데 오늘 나온 것이 바로 중국과 베트남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 자체에 우리가 법인을 설립했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라는 것이 엄마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그거는 만국의 공통입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일단은 거기에 시장 진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매출이 가셔야 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이미 주가 자체가 크게 한 번 놓고 보시면 바닷꽃역의 자리 자체에서 지금 보면 1만 6천 원, 1만 7천 원 자리에서 주가가 2만 8천 원 한 번 올랐어요. 이미 시세가 한 번 났고 그 다음에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반등파동일 뿐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차라리 이익 실현을 꼭 하시자.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는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을 좀 갈아타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시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관련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중국이나 베트남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샘이 준비되어 있네요.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한샘은 471돌보님이 문의하신 건데요. 10만 원에 보여하고 계시고 지금 20% 보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가가 6만 7천 8백 원인데 실제적으로 한샘 같은 주가가 우리가 사실상 이 기업이 지금 저는 이런 거를 매매를 하실 때는 좀 업황을 좀 보셔야 돼요. 무작정 그냥 이 한샘이 좋다. 우리 집에 한샘 싱크되어 있으니까 이거 좋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한샘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소비 패턴 자체가 그런 소비 패턴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나 좀 알뜰형 소비 패턴이라는 거예요. 가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리사이클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고 가성비 많이 따지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 우리가 가구업체의 공용이 뭐라고 합니까? 이케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에 대비해서 상당히 뭐랄까 효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결국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것은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10만 원에 보호하고 계신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데 조금은 마음의 결단을 좀 하셔가지고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인 시각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주고 계실까요? 013-3366-8288번 잊지 않으셨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이글, 우리 그 부엌에서 많이 보는 그 자이글 기업 맞죠? 그리고 산보 모터스 비중 10% 종목을 보유할지 팔아할지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중국 기업이라 헝셩그룹, 헝셩그룹 들어왔습니다. 차이나하우랑 퇴출로 홍역을 치른 기업이라고 이렇게 또 부연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FNF 그리고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는 다시 헝셩그룹에 대한 설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헝셩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에 중국 고섬, 차이나하우랑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동충화초를 판매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내용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성그룹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투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조금은 이왕이면 한국 기업으로, 알 수 있는 기업으로 하십시오. 이런 것들 재무제표를 100% 고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본사 자체가 또 한 번씩 이런 뭐랄까 이제 우리가 면세 지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버몬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여부는 조금 다른 종목으로 한 번 교체를 하는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잠깐 확인을 해봤고요. 다른 종목도 계속 보겠습니다. 한국 콜마홀딩스 매도 시점 궁금하신 분. 그리고 오늘은 꽃 좀 부탁드린다고. 두산 인프라코 들어왔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사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수가가 만 600원의 비중 25%인데 중장기로 바라고 계신가 봐요. 지금 가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7천 원대. 일단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두산그룹은 주가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곰 같은 주식들이 정말 무거워요. 이 두산이 또 곰이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두산베어스. 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그룹 자체, 두산엔지니어, 두산기계 이런 것들이 보면 일단은 어떤 쪽에 대부분이 비중이 크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기초산업군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기초산업군 자체에 대해서는 경기가 항상 화랑이어야 돼요. 또는 이머징 마켓이 계속적으로 터져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매출 자체를 굴삭기라든지 이런 연관적인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기가 어때요 지금?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오팡 자체가 이미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대응주들은 오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먼저 참고하시고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주가가 3,375원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바닥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한 번 2016년도에 주가가 6,000원 때 거래가 크게 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투매가 안 나왔어요. 한 번 제가 볼 때는 급락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런 가격대가 한 6,500원까지는 한 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감내를 하신다면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안타깝지만 웬만하면 저를 믿고 한 번 다른 종목으로 한 번 매매를 한 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분 잘 참으셨습니다. 오늘 유망주 5G 관련주 약속대로 그게 안 해서 또 두 종목 공개할 거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